자, 이제 앞을 넣었어요. 네, 앞을 넣었어요. 좋은 것도 적당히 맞아야 돼. 자 됐습니다. 더 이상은 과합니다. 넘치지 않게. 항상. 또. 어 또. 저 밥을 누구의 밥인지 사랑의 밥인지 샤넬의 밥인지. 그리고 이거 만든지 얼마 안됐는데 또 이렇게 한 것이 뭐냐. 양파를 두겼는데 큰 거 하나 잠가는데 다음에 할 때 무조건 양파 좀 많이 내렸다. 얘네가. 그런 게 있잖아. 아이콘을. 아이콘을 더 그런 거네요. 양 많다. 양파. 하나 더 먹고 올게 그냥. 자 시골 먹방. 넘버원. 넘버원. 넘버투 해 그냥. 넘버투. 어? 우리가 넘버투야? 그럼 원은 누군데? 어? 넘버투. 지금은. 더 맛이네. 먹어라. 신속히 휴비파자. 바로바로. 오늘. 새개기에다가. 볶아봤습니다. 에. 맛나게 묵어볼게요. 응. 그러고. 우리 저거 뒤에다. 텃밭에다 심어놨던 거. 상치가 요만큼이나 커졌지라. 예. 요즘은 상치가 겁나게 금값이란디. 에. 쉬고 살면은. 예. 요렇고. 예. 예. 얇다. 예. 요거에. 어. 어무이 집 된장. 예. 이제 이모가 준 김치는 다 묶고. 예. 우리 집 묵은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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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라.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맛있는 것은 놀아먹자. 아니요. 저희만 먹겠습니다. 예. 마인드 참 양아치죠. 예. 좋습니다. 먹어보자. 으흐. 여기도 싸서. 한번 싸서 먹어보자. 이렇게. 된장 몰라. 하아.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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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г, 유니. 나는 이게 작은데로. 일단 여기다가 양파를 더 넣어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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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부드럽고 부드러워 부드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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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 부드럽고 부드럽고 한초 2개씩 써야겠지 금장추 2장씩 예전에 우리 뭐 상추 비싸다 비싸다 할 때 우리 전에 텃밭에서 계속 상추를 세워 먹었잖아 그리고 또 다 먹고나서 상추를 또 다시 심었어 밥을 안 먹을 수 없을게 밥에다 이렇게 해 봐 아우미 음! 아우미 우유라 밥을 같이 넣어서 밥하고 같이 해도 싸먹어 맛있다 장추 시계를 넣어볼까 맵맵맵맵 맵맵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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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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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아 맵맵 맵맵 맵 맵이 아멘 진짜 뼈가 있어서 조심해야되겠다 뼈까지 붙어있는 쇠고기 입니다 아 뒤에 있어요 기다려 흠 흠 흠 흠 흠 물 좀 더워 물 좀 더줘 물 좀 더줘 물 좀 더줘 아이고 오늘도 한건이 잘 묵었다 오늘도 한건이 잘 조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